뻥, 뒤, 띵이 먹을 동물 요기! 요기 모여라!! 모여라!!! 누가 누가 먼저 뛰어올가 누가 누가 빨리 뛰어올가 빨리 빨리 뛰어가자, 샹샹 뻥, 띵이를 향해 뛰어가자 뻥, 뻥, 띵이 뛰어각당 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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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nhanced 내 생각은 뻥, 띵이를 향해 뛰어가자 뛰어가자 뛰다 멍치 멍치기 멍치기죠 멍치기 아, 자, 여기 뭐야? 짤랑 하나? 어, 하나 우리는 하나, 둘, 셋인데, 넷인데 하나만 주면 어떡해 글쎄, 어떡하지? 몰라, 몰라, 그건 너희들이 알아서 해 그럼 나희만 안녕 안녕 아, 여기 있어 아, 참, 이걸 어떻게 하니? 글쎄 뭐가 걱정이야 이 지혜 박사 센치가 있는데 어? 응, 이리 줘봐 이 지혜 박사가 똑같이 나눠줄게 어? 아, 어떡해? 간단해 뻥튀기 하나를 반으로 나누고 다시 그 조각을 반으로 나누면 똑같이 네 조각이 되잖아 우와, 정말 그러네 역시 난 똑똑하다니까 어때? 모두 똑같지? 아, 모두 나눠 같긴 했는데 어째, 크기가 좀 다른 것 같어? 맞아 센티는 이게 제일 크잖아 크잖아 아, 정말 그렇네 그럼 자, 됐지? 응? 어, 이번에는 화식이 꽤 큰 것 같은데 어디, 어디? 어? 어, 그러네 후우우우 에어, 이번엔 도넛 꽤 크네 응, 어디? 어? 이번엔 와와 꽤 크고 봐봐 이제 모두 똑같아졌다 그치? 진짜 모두 똑같다 그러네, 똑같네 똑같네 어때? 나의 지혜가? 멋져! 지혜 박사 최고! 멍청하긴 결국엔 멍튀기를 나 혼자 다 먹은건데 그것도 모르구 얘들아! 이것봐 지난번에 너희들이 잃어버린 저금통 있잖아 우리가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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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무 아래에서 발견했어 우와! 정말? 고마워! 야호! 야호! 잃어버린 줄 알고 진짜 속상했는데 정말 잘 됐다 고마워 에이, 뭐? 그럼 우리니만